공병호 TV의 공병호 4.15 총선 이후에 이따금 은퇴한 법학자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공병호 TV에 몇 번 기고해서 제가 방송을 내보냈던 분이 경남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윤진기 교수님입니다. 며칠 전에 죽은 법률과의 사회라는 그런 소신발언을 보내왔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하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15 선거소송이 우열곡절을 거쳐서 다행하게도 현재 본안 심리 중이다. 당연한 일이 다행하게 생각되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18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되는 소송이 1년을 넘겨서 겨우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정거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있어서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애간장이 다 타들어간다. 초기 정거 보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정거들이 방치되고 이 가운데 선거에 사용된 임시 서버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다시 최근 두 차례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한 정거에 사진마저 모두 대법원에서 지워졌다는 소식이 갑자기 전해지자 법관들의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에 사람들이 벼락을 맞은 것처럼 놀라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던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률가들이 침묵하고 소수의 법률가들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많던 법학자와 한때 논리를 자랑하던 법철학자와 헌법학자 한때 명철을 자랑하던 법관, 검사, 변호사들은 대부분 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죽은 법률가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법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법률가들의 침묵은 엄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실제적 진실 발견에 의지가 사라진 죽은 법률가의 사회에서는 자유와 평등, 정의와 진실, 인권과 품위가 사라지고 대신의 억압과 강제, 혼란과 압이 귀한, 인권의 상실과 무고한 죽음의 장막으로 뒤덮여 오로지 세월만이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희망으로 존재하는 암울한 역사가 만들어졌다. 과거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과 남미와 아시아 등의 현존한 죽은 법률가의 사회가 보여주는 것은 거짓과 선동, 상상할 수 없는 야만성과 가혹한 수단, 표현과 집회, 결사 자유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현실에서는 사라지는 거대한 모순, 대다수의 가난과 극단적 불평등, 철저하게 붕괴되어버린 상끈분립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일상화이다. 이 모두는 당시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온 것이다. 대한민국의 죽은 법률가의 사회로 행진하는 것은 다수의 침묵자와 방관자들이 그토록 아끼는 자유와 경제적 풍요로움이 압의 교환 속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죽은 법률가의 사회를 체험하고 나서 사람들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의지가 살아있는 법률가의 사회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가 인류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실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 그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장엄한 유산이고 번영의 터전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서 지탱낸다. 선거제도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는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시비를 가리는 일이 중요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가 달려있다. 대법원과 담당 법관들은 당연히 정거법의 원칙에 따라서 투명하게 실제적 진실을 밝혀줘야 한다. 나라 전체가 죽은 법률과의 사회로 뒤덮이기 전에 사람들이 나서는 대법원과 소수의 법관들이 벌리는 비정상적인 재판 행위를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일부 법관들의 비정상적인 재판 행위로 인해서 전체 법관들의 명예가 위태롭게 되었다. 법관들 스스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검사들이 나서서 정거들을 압수해서 투표지에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될 것이다. 재판의 생명인 핵심 증거들이 목전에 사라지는 것을 보고도 검사가 청구하는 관련 증거물의 압수수색 영장을 동료 법관이 거부하면 이것은 법관들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이 될 것이다. 검사가 나서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서서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조속히 특검이 구성되어 선거의 진실성이 규면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될 것이다. 더 많은 법률가와 입법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상권분립의 정신을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을 살아있는 법률가의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미 국민들의 눈높이가 낮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하고 남아있는 재판에서 법관들은 정거들을 투명하게 취급해서 실제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반드시 법원과 법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드러난 정거를 투명하게 조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핵심 정거를 지우는 대신에 제대로 정거조사를 하는 것이다. 사태가 점점 정거조사가 아니라 정거수사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죽은 법률가의 사회로 빠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경남대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쳤던 경남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윤진기 교수님이 죽은 법률가의 사회라는 그런 걸 기구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내가 알던 그 대한민국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방관하고 무관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이 사회의 앞날에 대해서 때로는 암울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개인이든 사회든 간에 뭔가 이렇게 좋은 것과 옳은 것과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참된 것에 대해서 열망과 이런 게 없으면 그 사회가 어떻게 지탱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 비급함으로 차고 넘치는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글이 바로 윤진기 경남대학교 명예교수님의 죽은 법률가의 사회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